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 예산에 충북 관련 예산이 4조 5천억 원 배정됐습니다. 심혈을 기울였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은 결국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타당성 제조사 및 공사비 100억 원으로 변경하여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기입니다. 충청권 공조를 명분으로 서울 세종고속도로까지 양보하고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오히려 타당성 제조사에 들어가며 국회 상임위에서 잡아놓은 예산 100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나마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비 110억 원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중부 내륙철도와 경부고속도로 동위옥천 확장 등 SOC 예산이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충북 소외론까지 불렀던 오송 임상시험센터 등 현안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규 사업들이 예년 대비해서 다수 증액되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천억 이상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큰 성과로 보고 충북과 관련한 내년 정부 예산은 4조 5천897억 원, 올해보다는 2천억 원 정도 늘어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 불발 속에서도 한숨은 돌렸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